El και τους 15-17 대회가 등장icy 9-17 1 세트 이거 так 전멸은 있어요 하지만 따라가면서 결과적으로 낙시가 되나요 안되네요 평탈 잡습니다 마무리 자 랜턴 기능 와 지비화경 수술 이거 전멸 없었군요 정조를 피고 야 파라곤 무빙 이야 이거는 다 피했어요 무빙으로 촉박 안맞았어요 하지만 자꾸 뛰어서 패시바가 있기 때문에 일단 달라붙는거죠 탄성조모 맞았어요 추가적으로 슬로우 들어갔고요 파라곤 무빙 좋고요 존야가 존야가 촉박 맞았어요 걔는 존야 자 잘 피했고요 야 파라곤 이게 프레이더 진짜 잘 피했거든요 최후에선과 자 이거 자 사인다이브인데 카직스까지 오고 있습니다 카직스가 좀 더 늦게 오긴 해요 지금은 아이즈 카직스가 조금 늦어요 두플리츠 오 그리고 카직스가 오 이게 굴수요 굴수요 다 죽어요 다 죽어요 이거 야 맞아줬어요 이거 다 죽었어 카직스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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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게임 카직스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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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직스까지